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Among Us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새로운 분의 영상! 또 애니님! 여러분들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뿜뿜! 아유, 그림체 너무 커요한데? 초콜라 한 잔 때리고 있는 Among Us 우주선에 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노랑이 고생 많았어. 난 지금 콜라 한 잔 빨고 있었거든. 기원한 맥주 한 잔 각이지, 이거면. 뭐야, 누구도. 어이, 오늘 또 누구 오나? 뭐, 누구 온다는 소식 못 들었는디? 뭐야? 우엉! 하하하하! 잠깐만, 뭔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저? 어어어, 크리퍼다 크리퍼! 야, 저거 누가 데리고 왔어. 저거 터지면 우리 다 사망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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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 잘못 들어왔다고요, 예? 어? 아니, 막상 저렇게 불쌍한 표정 지으니까 좀 안타깝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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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긴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진짜 사람은 너무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만 보면 이렇게 뭐 기겁들 아십니까 제가 뭐 괴물이니까 저기 리퍼야 우리는 널 환영해 처음이야 이렇게 반대받는 기쁜 그래 그래 여기까지 아 여기 있어도 돼요 얘들아 여기 있어도 된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이거 야 얘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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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야 누가 문 열자고 했어 노랑님 노랑이 그랬어 노랑이 임포스터네 그러면 뭔 소리세요 님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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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도 동의했잖여 아 말 맞네 임포스터 맞네 걸어 수고 노랑이 걸고 아니면 점박이 걸어 아니 야 나 아니라고 노랑은 임포스터 아니라고 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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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야무지게 비트를 즐기고 있는 빨강이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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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수상하게 지켜보고 있는 민트인가요 하하 일삼 역시 소설책은 꿀빨면서을 봐야 더 꿀이지 뭐여? 전쟁 났나? 누구여? 아 아주 이 시국에 스케일드 클럽 오픈했습니다 흔들어 흔들어 야 시끄러워 소리 좀 줄여 아우 진짜 매너한 게 없어 야야야야 그 내가 두 개 갖고 왔으니까 두 개 두다 저기 뭐냐 그 헤드폰 끼고 들어 알았어? 알았지? 자 끼고 뒤쪽 끼고 됐다 됐지? 어 이거 좋네 휴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아잇 뭐야 또 헛놈이야 아잇 그게 내가 헤드폰 줬잖아 누가 들이기 시끄러워 아 몰라 헤드 본 거나 말이고 그런저라 에이 이 씨도 아잇 끓았다 휴워 흐어 왜 저러냐? 방금 분위기 뭐야 헑 으허호 난 피해자인데 왜 파랑은 인포스터 으헉 그 와중에 우주에서 만난 노랑이와 파랑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글 노랑파랑 여러분들 일할 시간입니다 전부 일어나세요 열심히 일해보자 방금 돈 뭐야? 자 전선 고치고 창고 쪽에서 쓰레기 버리는 미션까지 이제 진행 다이아? 이거 하나면 저거 어떻게 꺼내지? 잠깐만 내 다이아였잖아 저거 저거는 우리 하양이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준비해둔건데 안돼 난 망했어 뭔가 있으면 안될 녀석들이 조금 가끔씩 보이는데 뭐 기분 탓일겁니다 망했어 얘들아 무슨일이야 다이아 대구출작전 열리기 직전이거든요? 어머 그 와중에 우주 바깥에서 뭔가 작당무일을 하는 듯한 파랑이나 노랑이? 파랑이나 노랑이? 뭐야 임포스터였어 그루언 놈들 30년동안 참아왔던 임포스터 본능을 깨우다니 그루언 놈들 다 다 십슭슭슭 헉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간 임포스터들 그 와중에 빙구가 창고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습니다 자 다이아를 구출해낼 방법을 좀 찾는 것 같은데요 야무지게 잘 따라오네 진짜 다이아는 잃어버렸지만 뭐 그래도 다른 다이아가 또 준비가 되어있었네요 저거 크리퍼가 가져온건가? 어머 깜장씨 고마워요 그래요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 쓰윽 준비됐나 나 버텨 돌아간다 고 뭐야 음 진짜 참을까 Robert 사망 오 무선! 아... 진짜 이거 임포스터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도 힘들게 살아. 태양에 가까워져서 그런가 다들 쪄줄게 일보 직전입니다. 안타워, 안타워, 안타워. 더워. 오? 왜 이렇게 시원해? 누가 에어컨 틀었어? 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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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빵댕이. 아, 벤트 쪽으로 모든 열기를 배출해냈습니다. 딱 보니까 벤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간다. 어이, 어이. 아다. 오, 열렸다. 드디어 임포터 두 명 입장했습니다. 뭐야, 벌써 베이비 하약 나왔어? 어? 어? 아이, 기분 탓인가? 뭐... 놀자. 아, 뭐야. 진짜인 줄 알았네. 어머, 재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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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아, 너 분명히 죽어졌는데? 파랑이 앞을 지나갈 것 같은 분명인데요. 민트 시체 발견됐습니다. 비싸! 이거 어떡하면 좋아. 민트야 정신짜리. 서버 터치까지 꺼졌어. 너 인포 맞았네, 이 자식아. 죽은 줄 만 알았던 노랑이와 파랑이가 결국은 임포스터였습니다. 유령이 돼서 뭔가 신호를 보냈는데요. 지 맘대로 깨졌다? 이거 뭔가 수상해. 비싸! 잠깐만, 이상한 대로 누른 것 같은데? 궁뎅이 회의 뭔데, 이거? 죽은 줄 만 알았던 노랑이와 파랑이가 아무리 봐도 살아있습니다. 현상수배! 찾아야돼! 민트랑 분홍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민트와 분홍이 그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트와 분홍이 그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거 맞냐? 얘들아 그거 맞냐고 니들! 여기서 관작춤을 쳐버리네 비트를 주체하지 못하고 튀어나와 버린 노랑 비상 뭐야 이 자식 어디갔어 저 잘 모르겠어요 사라진 노랑이와 파랑 임포스터 그들의 운명은 과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